오늘 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일지니라 아멘 언약에 소금을 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서론적으로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또 소금에 대한 이렇게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70제자의 어떤 삶 70제자도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 9장입니다 또 29절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고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치유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과정 모든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당시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24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24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한숨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기를 24 기도를 통해서 늘 넉넉히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0 제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오늘 그 29절 본문 내용입니다 또한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 대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구약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레유기 2장 13절 언약의 소금을 소지에 빼지 말고 계속해서 치고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유기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번제가 무엇인가 양을 죽여서 생명을 바치는 것 이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소제는 곡식과 채소를 들이는 게 소제죠 그러나 이 소제를 들 때 번제처럼 양을 죽이는 대신에 숨을 죽이는 그런 소금을 치게 됩니다 뻣뻣한 채소가 소금으로 해서 녹아지고 흐물흐물 잦아들고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골고루 절여지고 숨을 죽이고 이렇게 고르게 되는 바로 소제의 소금을 쳐라 약속의 소금을 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의 소금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 소금 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임만외래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표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과 화목의 약속 쪽 희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5장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본질은 맛의 역할일 것이고 방부제의 역할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형체는 녹고 사라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금 언약의 소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금을 절파할 때 인격이 온유한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장도 온유한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2, 3, 7나라 보금화 바로 온유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와 근심 고민이 있다는 것은 아직 숨이 덜 죽어서 그렇다 그래서 죽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리 복잡하다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분노가 넘치기도 치밀어오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팍 깔아앉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와 근심 고민 숨이 덜 죽어서 그렇다 그래서 언약의 소금을 치는 그런 시간들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값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사리 얻고 대단치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필요 불과기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람도 소금이 없으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소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또한 사람만이 소금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소금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의 몸된 지체입니다 지체는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지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가복음 오늘 말씀 읽은 47절, 8절 이 금방에 보시면 이렇게 지체 역할을 못하고 있다든가 손이 손 역할을 못하고 발이 발 역할을 못하고 눈이 눈 역할을 못하면 찍어내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체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그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몸 사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체질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 미션 감당을 위해 환경과 그런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 더불어 사는 삶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체질이 되어지고 함께 체질이 되어져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참으로 헌신하고 봉상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전도자 70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본론적으로 우리가 전제로 좀 보아야 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생명 살리는 일에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가 이것이 이번 주 강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 안에서 한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경적 신앙 생활을 통해서 예배 2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광교 회복을 실천하는 것 또한 이걸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에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걸 전제로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될 것은 언약의 소금을 치라 입니다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소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금일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금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누리고 생명력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사저라 하나님의 보금을 예수 그리스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언약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은 보금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70제자들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마금원 9장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24, 24 기도를 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 로마서 3장은 23절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러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의 소금을 주셨고 이 언약의 소금을 가지고 맛의 역할, 방부제의 역할, 귀한 역할 역할을 담당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5장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고 언약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은 이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킨 언약의 복음, 언약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16절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소금을 주셨고 이 언약의 소금을 모든 소재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분명히 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개인적인 지식적인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강건하고 내가 부가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보금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저런 걸로 얽힐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악정권 속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지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금의식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몸된 지체의식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보금이 어느 정도 깊은가 로마서 11장 33절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의 소금은 우리들에게 충만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중부자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237 보금화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소금을 통하여서 정말로 형체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본질이 그대로 남아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소금을 충만히 누리는 오늘 24 되어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보건 10장 1절로 12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본인이 친히 가시려는 동네 그 지역에 둘씩 보내시는 이 70제자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이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내용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시작이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전부 답이 있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 신고로 지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주신 지적의 능력에 우리는 또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서 어떻게 보면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탁월한 지적의 능력을 통해서 경제도 지금 세상 경제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경제적 부를 창출하게 되고 또 과학의 발단은 어느 정도인가 참 엄청나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과연 완벽한 보람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픔과 미움과 상처와 우울과 불행 속에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베이스에 장세기 3장 나중심, 장세기 6장 물줄중심, 장세기 11장 세상 성공중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미리 안 솔로몬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깨닫습니다 7절에 보시면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바다는 채우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의 한계는 발판이 되고 오히려 세상의 한계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충만히 풍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한계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한계인 것 같은데 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한계를 하나님의 나라가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다 라고 전파하십니다 이 누가 본 십장의 70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평안을 지어다 평안을 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컨셉은 바로 평안입니다 기쁨이요 평화요 만족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전달하게 되고 그런데 반면에 이 평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많은가 누가 본 이 십장에 보시면 이 70 제자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을 받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벌떼처럼 달려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평안을 받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영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되어진다 영접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안이 찾아왔고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반면에 이 받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평안이 아니라 참으로 아픔과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소금을 치는 것인데 이들의 삶은 붉고 불을 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평안을 받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누가 보면 10장에 기록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요한봉 1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누가 보면 10장에서는 제자들이 70제자들이 현장에 나갈 때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단지 입고 있는 한 벌 옷입니다 지팡이도 없고 신발도 없고 어떤 전대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접하는 자 평안을 빌었을 때 평안을 받는 자가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빈 전대에 돈을 채워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두 벌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제공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영접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안을 붙잡은 자에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헌신이 나타나고 섬김이 나타나고 동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다 어느 정도가 맞는가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이렇게 험난하다는 사실이죠 의지할 것 없고 무이탁 가운데 참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들 드림교회 보면 그런 현장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드림교회 부천지휘회에 이런 현장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에 정말 영접되어진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 있는 자 평안을 누리는 자는 이렇게 섬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본당 헌당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얻은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강단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강단 언약이 우리가 녹취본 한 장의 강단 언약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 주부 안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교회 소식 또 블로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저런 모든 계획들이 다 강단 언약입니다 영접되어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 평안을 가지고 참 기뻐하는 자 만족하는 자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섬김 헌신과 봉사 충성 이것이 바로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70제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누가 오신 10장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평안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언약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그 현장에는 혹여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 돌파해야 될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답 그러한 모든 진리가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재 상황 어떠한지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 문제를 돌파할 그런 길이 현장에 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간표 속에서 4천말수문동 예배 회복과 4천말수문동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천말수문동에 그 다 주역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봉 밀장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바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는 바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한 이 권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봉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 권세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가 섬김으로 봉사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섬김과 봉사와 사랑으로 정말 내 현장 가운데 이른 양 한 마리도 버려두지 않고 정말 찾아나사는 이 시대의 70제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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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